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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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루스 왕제의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다면 수호자가 보낸 신호야. 카이아틀루 아버지의 우주선의 신호에 응답하겠지. 그들은 관계가 조금 복잡해. 그 우주선에 어둠에 노출된 수호자가 탑승해 있다면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하네. 그를 구조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게 해주게. 칼루스 왕제의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칼루스 왕제의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